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보다 일을 끝낼 줄 아는 사람, 일을 끝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일을 잘 끝내다, 마무리를 잘한다,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계획을 잘 세운다 라고 할 때는 plan wel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을 끝내는 거는 그냥 직역을 한다면 finish things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일단 활용을 해서 영어로 옮기면 we need people who can 그 다음에 일을 끝내는 거니까 finish things rather than people who 그 다음에 계획만 잘 세우는 거니까 only plan we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people who can finish things, 일을 끝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people who only plan well, 계획만 잘 세우는 사람보다는 이런 의미로 이 우리말에 가까운 그런 영어 문장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finish things라는 말을 조금 영어답게 달리 한번 표현을 해 볼 텐데요. 여기까지는 뭐 똑같이 말할 수가 있겠죠. we need people who can 자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get things done 그 다음에 계획만 잘 세우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rather than people who only plan well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get things done 이라는 표현이 조금 익숙한 분도 있을 거고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너무 복잡한 문법을 생각하지 말고 좀 접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이런 게 있죠. 차가 고장나서 고쳤다. 자 이 말을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I fixed my car 가 적당할까요? 아니면 I had my car fixed 가 적당할까요? 자 이 문장도 틀리진 않지만 문법적으로 이 문장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밑에처럼 얘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차를 보통 고친다고 할 때 내가 직접 고치는 게 아니고 카센터로 가지고 가가지고 내 차가 고치는 일을 겪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이렇게 have 다음에 어떤 명사를 쓰고 어떤 일을 겪는지를 그 뒤에다 갖다 붙이는 이런 형태로 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 fixed my car는 그냥 마치 내가 차를 고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고 카센터에 갖고 가서 고치도록 이렇게 시켰다라는 말은 I had my car fixed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get things done도 같은 문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이 끝내지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차를 내가 안 고치는 거 알겠는데 일은 내가 끝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finish things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어민들은 특히 일을 끝낸다고 할 때 get things done 이라는 문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따지는 건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냥 일을 끝낸다고 할 때 get things done 을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 한다. 뭐 요새 일 잘 넣어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일을 잘 끝낸다. 마무리를 잘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이 get things done 을 써서 he knows how to get things done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일을 할 줄 안다. 이런 뜻이 되고 우리말 뭐 일 잘러에 해당하는 그런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일을 잘 한다. 일을 끝낸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일을 목적으로 잡아서 finish things 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get things done 이라는 표현을 원어민들은 많이 쓴다. 그래서 we need people who can get things done rather than people who only plan well 이렇게 얘기하면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보다 일을 끝내는 사람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get things done 을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시고 일을 끝낸다. 일을 마무리하다. 라고 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